고린도전서 4장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로를 타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델을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이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아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지제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십시오. 아멘